우리 신씨 자손나비비가 어쨌든 나는 이 본인이 하는 일이 원래 했던 일이 아닌가 봐 다른 일을 했다가 했어요? 음 근데 그쪽 라인이어가지고 지금 하는 일과는 조금 반대되는 일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일이 원래 주업 공부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변동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변동? 변동은 아닌 것 같은데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자손나비가 운동을 하잖아 운동을 하는데 결이 조금 다르게 변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요 맞아요 본인이 지금 어쨌든 운동을 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있는 주업을 조금 변동을 해서 지금 일이 바뀐 걸로 보이거든 네 그 얘기에요 본인이 운동하는데 갑자기 노래했던 사람이 운동했다 이 소리가 아니라 어떤 결이 조금 달라진 그런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어요 3,4년 전부터 네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어떠한 만족감 선추 성시감을 느끼긴 하지만 사람으로의 어떤 그런 마찰이라든가 일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린다 얘기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작년 수전부터 들어오긴 하거든 네 근데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 소유는 아니고 밑에서 근데 차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어.. 지금 막 차려야지 그런 건 아니고 마음을 먹고 지금 언제쯤 시기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시기도 보고는 있지만 안 되면 뭐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어떠한 그 내 사업장 사업체 이런 부분도 마음을 먹고 있는 걸로 보여 음.. 아예 배제를 하고 내가 남 밑에만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 반? 또 사업체 반? 네 이렇게 반반인 맞아요 반반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 네 그래서 이 걱정 저 걱정도 많고 하지만 본인이 어쨌든 사업은 있어 음.. 근데 올해 내년은 아니야 음.. 내 후년쯤 돼서 본인이 어떤 그런 사업 운영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거든 네 본인이 어떤 사업체를 하시려고 하면은 마음을 먹는다 하면 내 후년쯤 자기가 됐든 타이가 됐든 본인이 분명히 뭔가를 하나로 문서를 지게 돼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네 근데 지금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뭐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뭐 내놨다가도 없어지고 네 이런 게 더 잘할 거 아니야 본인이 그 업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남 밑에 있을까? 사업체랄까? 그 생각이 자꾸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걸로 보여요 우리 시시자순나비를 봤을 때 그리고 어떤 사업 운 자체는 서른세 서른 넷이 돼야지 운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운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으니 그때쯤 어 할 거야 아마 응 할 거야 내가 봤을 때 하는 걸로 보이거든 응 그때쯤 돼서 어떠한 내 어 뭔가를 지금도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다마는 준비한다는 게 돈 준비하고 뭐 그거 하려고 준비가 아니라 내 어떤 그런 뭐라하지 그런 운동하는 데 있어서 공부 네 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 또 뭐 자극적으로 또 따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렇진 않아요 그래? 뭔가를 하나를 뭘 획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응 응 뭐가 이런 그 필요한 응 그런 게 지금 본인이 해놓긴 해놨지만 본인이 느끼기 시작할 거야 뭔가를 그런 거 자격증 종류를 내가 그쪽으로 모르니까 그쵸 그러니까 뭔가 남들은 없는 그런 자격증 하나를 획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준비 공부 준비도 좀 하셔야 될 걸로 보예요 우리 신씨 자존나비가 네 그래서 그런 일적인 부분 또 들어서 있고 지금 만난 사람 없어요? 있어요 음 뭐 결혼까지 생각을 한 거야? 결혼은 하고 싶어 하시는 거 같은데 어 약간 이게 제 제 성격상 약간 갈대 같아가지고 그분은 몇 살이신데? 그분이 빠른 년생이어서 원래는 한 살 차인데 그 친구들은 두 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응응응응 빠른 년생이라 네 빠른 년생이어서 구일 년생입니다 구일 년생들이랑 어울린다 이거잖아 그치? 네 맞아요 성씨가 어떻게 돼요? 김씨요 김씨 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거 같아 네 근데 본인이 조금 확신 확고한 내 일적인 부분에서는 확신을 들어서서 하지만 사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확신 확고한 그런 마음이 아직 안 들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음 좀 더 만나봐요 사람은 괜찮은 거 같아 응 좀 성실하고 응 어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 남자가 좀 참하다 얘기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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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약간 너무 양반이라고 해야 되나 양반 스타일이어서 너무 자기 틀에 있어가지고 그 틀을 깨는 걸 너무 싫어해요 두려워하지 두려워한다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근데 너무 싫어해가지고 응 그러니까 참하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우리 신씨 자손나비는 약간 한 번씩은 좀 즉흥적으로 이런 것도 한 번쯤은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성향인데 그 우리 참한 김씨 자손나비는 그렇게 용량이 잘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성향적인 부분이 안 맞긴 할 거야이 그치? 그래서 우리 신씨 자손나비가 김씨 자손나비를 봤을 때는 답답해 보이고 음 어쩔 때는 어? 그렇다고 막 삐뚤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너무 정석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굳이 이렇게까지 정석으로 안 가도 조금 이렇게 둘러서 가도 되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 마음이 많이 들다 보니까 본인이 좀 많이 답답증을 느낄 거야이 응 그래서 근데 참 사람은 그래도 고집은 있지만 순하거든 응 응 그래서 그거 보고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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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만나가지고 응 그래서 조금 어쨌든 이 사람이 작년 재작년소부터 어떤 그런 작년? 작년소부터는 조금 내 결혼에 대한 그런 확고한 이런 의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표현을 했을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 신씨 자솔나미는 조금 부담 아닌 부담 그래서 조금 보시고 조금 더 막내를 해보셔 그럼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내년쯤 되면 근데 남자 쪽에서는 내년 후반기 쪽에는 하고 싶다고 자꾸 말을 해가지고 아 이게 맞나? 근데 한편으로 맞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이 사람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자꾸 맞다 갔다 어쩔 수 없어 남는 사이에 연애할 때랑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콩깍지 씌이지 않는 이상 그치? 한 번에 오케이 오케이 콜 이렇게 하는 거는 잘 없잖아 솔직히 더군다나 긴 연애를 했으니까 다 알 거 알고 또 볼 거 다 보고 했어도 그래도 현실로 부딪히면 그 안에서 내가 몰랐던 부분도 드러날 거고 그런 부분이 많잖아 근데 그냥 우리 신씨 자손나미한테 얘기할게 이만한 사람 없어 어딜 가야 이만한 성품이라든가 성향 이런 걸 찾아보기는 힘들다 근데 올해 못 사는 거 아닐까 잘 살까? 오래 살까? 얘기했잖아 괜찮다고 살아 그래요? 응 근데 본인의 어떤 그런 즉흥적인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충돌을 했겠지만 서로 맞춰가는 게 나는 또 얘기하지만 100% 궁합은 없다고 봐 근데 서로 맞춰가고 조율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겠지 응?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 미리 걱정을 사서 할 필요는 없어 우리 신씨 자손나비가 알겠지?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고 그리고 나 하나 물어볼게요 본인이 어쨌든 일하는 데 있어서 또 자리를 조금 뭐 이렇게 떠 있어요 자리를 좀 변동을 시켜볼까 아니면 하나 했던 걸 두 개 세 개로 늘려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뭐예요? 자리를 이동을 해볼까 하는 생각한 게 남자 쪽에서 같이 살 그런 집을 그쪽으로 다른 데로 이동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쪽으로 가자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제 옮겨야 돼가지고 그래도 거기가 경기도 주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일자리는 서울이 많은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오래 몸 담그고 있었어가지고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일자리로 뭔가 변동수가 들어오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괜찮을까 거기는 너무 없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는데? 양주요 양주 멀긴 하다 네 양주 가보니까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제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이제 그게 너무 싫으니까 그래도 돈은 저는 벌어야 된다는 주의여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좀 일도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요즘에 너무 피로감이 느껴져서 조금 수업 수를 조금 줄여볼까? 마음은 한 번 했는지 갖고 있는데 실천은 안 했잖아 우리 신씨 자손나비야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자리의 변동수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 그래서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는 자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죽은 자리를 들어가서 가게 죽은 자리를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 사람이 끌어오게 돼 있거든 본인은 그랬잖아 만약에 죽은 자리라고 해서 뭐 일 안 되는 거 근데 본인이 어쨌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을 처음에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수강생이라고 해야 되나 수강생을 생각했을 때 나는 한 10명 정도면 될 거야 그랬는데 나중 되면 20명이 됐고 30명이 돼 있고 묘하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힘이 있거든 우리 신씨 자손나비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년 초반 넘어가면 어떠한 자리 변동수는 들어온다 네 그러니까 그 일자리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리고 일욕신도 들을 게 많잖아 일단 일이 있어야지 저는 하루 벌어 하루 그거니까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또 안 하면 그만큼 벌이가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 해서 근데 본인이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지금 그렇죠 못 벌진 않죠 응 근데 내 자리 윤리 욕심이 많다고 응 응 윤리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금전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렇다고 돈을 막 흐트러 팍팍 쓰는 스타일도 못 되고 응 응 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아니야 맞아요 그런 관념이 있단 말이야 개념이 있어서 본인이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백만 원어치 벌었으면 백만 원을 벌었으면 백만 원을 그 자리에서 쓰는 사람도 못 되고 네 그걸 한 번에 뭐를 쓰려고 하면 이 생각 저 생각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려서 응 뭘 하나를 사더라도 그런 양반인데 응 뭐가 걱정해 돈 갖고 시달리고 어쩌고저쩌고 뻥치지 마시지 근데 제 딴에서는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그거를 조금 내려놔 마음을 응 그 너무 일 못해서 일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내가 꾸준히 내 노력한 거에 대해서 돈은 따라오게 돼 있는 사람이거든 응 그러니까 막 전전긍긍긍 아등바등 이거 안 해도 충분히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는 사람이야 응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뭐 열 명 있는데 내일은 한 명 하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진시자손납이는 응 네 근데 또 이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응 본인 있잖아 일 안 하면 좀 쓰셔서 죽어 응 응 그래서 뭐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해야 왜냐면 이게 너무 업종도 너무 많아지고 그치 옛날보다는 많아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지 지금이야 그냥 했었기 때문에 또는 그냥 그 길로 왔기 때문에 그냥 간 것뿐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지쳐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른 거를 찾아야 되나 약간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응 아니 계속하고 나 하나 얘기할게요 본인이 지금 어쨌든 그 운동을 하잖아 하는 데 있어서 어 지금 하는 게 치료 목적의 운동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냥 운동이라고 어떻게 보면 나는 그래도 치료 목적으로 하고는 싶은데 그 공부를 해라 응 아까 얘기했던 자격증 뭐 이런 공부 있잖아 그거 같아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냥 하는 거는 너무 한계가 있고 어떤 치료라고 해야 되는 그런 교정이라고 해야 되나 전문적으로 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배울 수 있는 데를 좀 찾아서 조금 그걸 좀 병행을 해서 해봐 그러면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일하는 데 있어서 더 뛰어나지긴 하죠 경력도 늘어나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도 훨씬 늘어날 수 있다 응 네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본인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본인이 만약에 애를 낳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가만히 집에서 살림하러 가면 몸이 아주 좀 있으셔서 죽어 어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하는 거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치료 목적의 어떤 그런 걸 배우면서 조금 적합을 해서 좀 사람들이 더 나를 찾을 수 있게끔 또 어떤 후배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나중돼서 지금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좀 하셔 그 업이 뭐 젊은 사람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 그치 요가 같은 것도 뭐 나 60, 70 먹은 분들도 강사하고 다 하잖아 그치 그것도 충분히 내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 이렇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아까 그 공부하는 부분 조금 본인이 더 라인을 잘 찾겠지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서 공부를 하고 뭐 자격증이 됐든 뭐 이런 걸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찌 됐든 나중에 사업체를 하든 뭘 했을 때 그거를 추가해서 내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게 특출나게 할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라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일 못나 손에서 그렇다고 본인 보고 뭐 사무직을 갑자기 앉아서라 해봐 아이고 무대에 좀 쓰셔서 그러니까 몸을 써서 내가 활기를 찾는 사람이란 말이야 진짜 작은 나비는 그런데 갑자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치 네 그거는 안 돼 본인 성향상 그러니까 이런 쪽 본인 그런 운동 아까 뭐랬지 이런 걸 해서 좀 같이 가셔 그럼 아마 본인이 3단계 2단계는 업그레이드 된다 알겠죠? 네 더 궁금한 거 저는 가족이 조금 괜찮은가 좀 궁금해가지고 가족? 네 본인 집? 네 누가 아파? 네 몇 살이셔? 6.1년생이어서 쥐띠거든요 어 6.1년생이면 소띠니? 아 그 호정만 그거 호정만 뭐라고 6.1년생? 호정만 더 늦게 60년생인가? 어 60년생 생일을 알아요? 어 8월 1일인데 응력이에요 성씨가 김씨요 김씨 엄마 짜야? 네 65인 거네 그렇지? 만나이 빼고 여기서 만나이 얘기하지마 네 어디 뭐 칼을 대셨어? 네 일본에 최근에 왜냐하면 엄마를 봤을 때 지금 65인데 63수부터 몸수가 많이 궁금했을 거야 작년 재작년부터 그리고 보시면 올해수에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7월 양력으로 7월이잖아 4월 5월달 5월달에는 뭔가 칼을 댄다거나 뭐 이런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 근데 좀 큰 수술이었나봐 네 그쵸 그쵸 오랫동안 지병을 알고 계셨어가지고 큰 수술이었나봐 지금 봤을 때는 칼도 돼도 조금 될 수도 있고 크게 될 수도 있는데 크게 된 걸로 보여 네 그런 수가 보이는데 지금 집에 계셔? 아니요 아직 병원에 응 뭐 당장 뭐 돌아가신다 소리는 안 나와 응 근데 몸을 조금 많이 뭐라 해야 되지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거든 병수를 응 이게 막 수술했다고 해서 금방 그렇죠 회복되는 건 아닌 걸로 보여 좀 2년 3년 상간은 그걸로 인해서 걱정도 있어야 되고 근심도 있어야 되지만 이걸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뭐 이건 아닌 것 같아 응 어디 수술을 하신 거야 심장 심장 심장이 많이 잤겠구나 배 복부를 응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갑자기 기력이 더욱 떨어지신 거야?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오랫동안 그거를 하셨어가지고 응 뇌출연에 한번 오셔가지고 응 응 40대부터 엄마가 병을 아신 거야? 아니요 저 낳기 전부터 아 낳았을 때 그걸 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그 투석을 그때부터 받은 거야? 응 오랫동안 하셨어요 응 근데 엄마가 명은 기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근데 좀 수술하고도 조금 2년 3년은 더 신경을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걸로 보이고 응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치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조금 2년 3년 3년까지는 68까지는 더 관리에 철저히 원래도 철저히 해야 되는 병이긴 하지만 더 철저히 해서 어떤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뭐 이런 합병증 같은 거 안 오게끔 잘하시면 괜찮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 응 엄마가 좀 그러네 돌아가실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좀 아빠가 이제 아빠도 이제 오래 살았지 엄마를 이제 간병을 한이시니까 아빠는 몇 살이신데 58년 개띠요 58년 개띠 어머니가 이제 거동을 잘 못하셔가지고 생일달 알아요? 네 음력이고 1월 4일이요 아버지 관절 잃은 거 괜찮아요? 한번 오토바이 사고 나셔가지고 무릎이랑 허리 근데 뭐 관절 쪽으로 좀 약하게 들어오거든 아빠를 봤을 때 응 그러니까 관절이라는 게 뼈 마디 이런 그런 데잖아 그런 쪽으로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되게 강단이 있으시다 응 응 원래는 되게 튼실한 분이야 응 네 건강 체질이고 응 그리고 뭐 지금 크게 뭐 그런 뼈 질환 이런 거 빼고는 크게 딱히 큰 병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뭐 나이 드시면 혈압이나 뭐 이런 거는 조금씩 다 오잖아 응 응 그런 거는 잘 관리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 나름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오래 사시겠는데 응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응 응 내 아버지가 조금 이런 뼈 관리만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집안에 엄마 그런 뇌출혈 말고 아버지도 그 집안에 그런 매력이 있어요? 어떤 거요? 이 머리 쪽으로 어 잘 모르겠는데 아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혈압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뇌 쪽 관련된 질환의 그런 뭐 집안이 내력이 있는지 어쩐지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 나이 드실수록 응 왜냐하면 자꾸 아버지를 느꼈을 때 머리가 아프거든 그거는 뭐냐면 그런 쪽 질환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네 그러니까 두 분도 아파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 신시자손 놈이가 다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런 뭐 두통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가 하면 빨리 이제 병원 모셔서 뭐 검사를 해보라든가 약을 처방해봐서 약을 먹을게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그것만 아니면 괜찮아 네 됐나요? 네 고생하셨어요 웃는 게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지 알겠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